로봇공학자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기술을 개발하는 로봇공학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 로봇공학자의 꿈을 꾸었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선, 광선금도 멋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인간형 로봇 C3PO, 그리고 깡통같이 생긴 로봇 R2D2를 보고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집에 오는 자동차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는 커서 로봇공학자가 될 거예요 하고 약속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 꿈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쫓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왜냐면 바로 7살 때부터 꾼 꿈, 로봇공학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정말로 제가 한인들이 정말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들한테 행복을 준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데니스홍 교수님한테 있어서 로봇은 어떤 건가요? 보통 꼬마애들이 물어보면요. 이런 답을 기대하죠. 아, 로봇은 나의 친구야. 근데요. 제가 이런 대답을 하면 가끔 실망을 하기도 해요. 저한테 있어서 로봇은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혹은 해서